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아 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요 바로 이제 버그바운티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러한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버그바운티에 대해서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스터디 모임과 그 다음에 서적이죠. 책 지필인데 이번에 그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지금 본사가 저기 부천 옥길에 이번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마다 월요일 저녁마다 이제 버그바운티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6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추가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금 한 6명 정도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까지 한 7명 정도 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버그바운티에 대한 것들 조사 시장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는 기법들 이렇게 노하우들 이렇게 서로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모아가지고 같이 또 버그바운티를 같이 찾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들을 받으면은 또 이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두 번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에서 좀 모이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공간 생기면서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그바운티하고 CTF 관련된 그런 책을 같이 이제 집필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모이해킹 과정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사고 대응이나 여러가지 여러분들 알지시피 이제 온라인 과정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스터디 모임들도 좀 주체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그바운티라는 곳에 참여를 하시면은 뭐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요.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다거나 회사에서도 버그바운티로 인해서 많은 것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그바운티, 버그바운티 바뀌었죠 갑자기요. 버그바운티, 버그바운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취업이 도움이 많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은 취업 준비됐네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이 실무적인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환경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환경 구성하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을 구성해요. 웹이라는 것을 환경을 DMZ에다 구성을 하고 내부 시스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통합 로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이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환경 구축하는 것들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혼자 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이고요. 이 시스템 자체도 없죠. 사실은 이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집에다 서버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렵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분명히 하긴 해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환경들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실무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격되어 있는 것이죠. 추격되어 있는 거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웹 서비스를 잘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네이버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버거운팅의 대표적인 것들이 네이버하고 리드북스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뭐 삼성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라는 것이 버거운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처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대상으로 그 버거운팅 대상으로는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무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경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성을 하면 보통 이제 취약점들을 많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오면 큰일 나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나중에 실제 실무에 가서 모의해킹을 하는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들은 더 많이 또 받겠죠. 월급 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아직은요. 그런데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월급 이상으로 좀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년 이상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을 하는데도 웹해킹이란 것이 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겠구나 시스템의 길이란 것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좀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 버금 프로젝트에 올라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최신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기반으로 올라진 사이트가 많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신 트렌드 정보들이 올라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환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웹 기반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뷰점 제이스 같은 경우나 리액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올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최신 트렌드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들을 점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여러 서비스들을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실무에 있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 제가 KT 하이텔 쪽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도 좋았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칼리디눅스를 쓸 때도 대량의 서버 대상으로 점검하는 방법들을 그때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많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건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량으로 막 쏘지는 못해도 왜그러면 그렇게 쏘는 것은 버건틴 프로그램의 정책에 안 맞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루즈해졌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최신 트렌드를 어느 정도 맞춰지겠지만 기존 사이트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발, 차세대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조금은 루즈했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건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리드북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버거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은 헉허원 같은 거나 버거클라우드나 그런 데 사이트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몇천 개 될 것 같아요. 한 천 개는 이상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계속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계속 참여한 것은 아니어도 팀별로 참여한 것을 보면은 그 말 그대로 2시간에서 3시간은 온전히 모이킹 사이트, 여러 사이트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실무하고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제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버거헌팅이라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약점이 안 나오면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공부만 하고 시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모이킹 할 때도 똑같거든요. 모이킹 할 때는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돈은 받긴 받아요. 하지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프로젝트 때 참여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해킹 대입 같은 경우는 수상이란 것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이 하나의 결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했던 이 친구를 계속 그 자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를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1개월, 2개월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턱턱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 지속적이 합니다. 그런데 그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냐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저한테 상담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은 추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킹 대회도 똑같습니다. 해킹 대회를 참여를 할 때도 안정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결과를 내놓고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취업이라는 것이 내가 나 6월에 하고 싶어. 그런다고 6월에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2월, 3월, 지금 현재 당장 누구한테 추천이 들어와서 와, 이게 이력서 한번 제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추천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 기회예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기회가 잡지 않으면 그 들어오는 그 기회들을 빨리 잡지 않으면 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버건팅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프로젝트에 준비했던 그런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버건팅에 똑같이 먹히면은 정말로 좋은 거죠. 그거는요. 정말 좋은 거. 포상도 받은 것이고 또 결과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버건팅에 참여했더니 이러한 이러한 취약점들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거하고 이런 거하고 실무하고 맞다. 라는 것들이 이제 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킹 대회를 참여하던 버건팅을 하던 취업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버건팅이라는 것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해킹 대회나 그런 것보다는 기회는 더 많이 있다. 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참여를 하던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그런 결과물들은 어느 정도 만들면서 같이 해라. 라는 것들이 하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